죄송합니다. 어서오시죠, 방사장님. 시키신 일은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. 네가 그보다 무산 것 같다!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집 피워. 개처럼 질질 끌려 나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쳐보던가.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어? 기분이 어때? 결국 네 뜻대로 됐는데. 이게 더 어떻게 된 거예요? 처음엔 아주 낡고 조그만 두부집에서 시작했어요.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돼요. 뭐하러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사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건 너 문구 못 가잖아요. 겨우 이렇게 사야게 할 거면서.